신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타이탄 리우칸이 건설한 새로운 시간선. 차원간 작은 분쟁들은 있었지만 리우칸의 계획대로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무한한 시간선의 존재. 다른 시간선의 타이탄이 생수의 음모로 유례없는 타이탄 대전쟁을 하게 되었고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여러 시간선들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혼돈 무질서를 추구하던 카우스 차원 출신의 타이탄이 나타나는데 uti 나에게도 전쟁을 쩔히는 것입니다. 아, 그 흙, 그 죽음으로 죽여요. 이 개요. 그 다가서 다시 또 끝냈습니다. 다음은... 아니, 이 개요. 링크웨이를 대표하는 사이렉스가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렉스 앞의 모습을 드러낸 자는 섹터였습니다. 이전 시간섬과 달리 신세계에선 사이렉스와 섹터는 여성이 되어 있었고 링크웨이 들은 기계 개조수술을 받는게 아닌 강화 슈트를 입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링크웨이의 수장 비안이 나타납니다. 링크웨이의 과학 시스템을 도입한 섹터는 비안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사이렉스는 한때 동료였던 콰이량과 적이 된 사실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비안은 곧바로 콰이량의 결혼식을 습격하겠다고 말하는데 사이렉스는 비안의 행태에 의문을 품지만 스승인 섹터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콰이량의 결혼식이 열리는 무학관 명예를 위해 시라이류를 창설한 콰이량 한때는 형제였지만 이젠 적이 된 비안 어스렐름을 수호하던 링크웨이는 이젠 비안의 탐욕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차이렉스는 그들의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지만 공개의 전쟁을 응시한 면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렉스가 돌발 행동을 하는데 사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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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렉스는 비안의 실체를 알게 되고 사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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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 사이렉스는 비안과 섹터를 쓰러뜨렸고 사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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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락스에게 도움받았던 하루미의 설득에 자비를 베풀게 되죠 밀리나는 탈옥한 샤오 장군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예민해져 있었지만 리우칸은 섹터와 비안을 용서해주려 하죠 하지만 리우칸의 사상을 깨트리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사이락스에게 도움받았던 타이락스에게 도움받았다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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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시간선으로 끌려가는 게라스 게라스를 구하려던 서브제로 개안도 혼돈의 시간선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타이탄 헤빅의 난입으로 리우칸의 시간선은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우스 시간선으로 오게 된 서브제로 개야는 태빅 부하들에게 생포되었고 납치된 게라스는 이미 몸속의 에너지를 추출당하고 있었습니다. 헤빅이 리우칸이 아닌 게라스를 노린 이유가 밝혀지는데 모든 시간선을 거쳐온 유일한 존재인 게라스 바로 그의 몸속에 있는 타임 크리스탈 에너지를 추출한 뒤 고대윔을 3도구에 충전하여 존재하는 모든 시간선을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혼돈으로 재창조할 계획이었죠. 한편 신세계의 전사들은 게라스를 구출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밀리나 여왕은 아웃월드 군대를 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리우칸은 샤오 장군의 반란을 대비해 반대했고 침투 임무에 특화된 전사인 스콜피온 콰이량과 섹터와 사이렉스를 투입하자고 강력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새 전사가 혼돈의 시간선으로 투입됩니다. 리우칸의 시간선과 달리 혼돈이 종교이자 법이었고 질서가 금지된 무법의 세계였죠. 하지만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도 헤빅에게 저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헤빅에게 저항하고 있는 다른 시간선의 자리 케이지였죠. 전사들은 조나단 케이지를 포섭하기로 하고 전사들은 조나단 케이지를 포섭하기로 하고 전사는 좀 있다면 성격란의 잠을 통해 전사는 engade 무거 전사는 묶게 전 divis의室을 engaging 전사는 감사의ns치 poder hmm 수도 기 난fine 황제 레인은 헤빅에 의해 제국을 잃었고 조나단 케이지와 함께 저항하고 있는 성역이었죠. 러니 러니의 위협이 후회가 그리기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기의 눈을 감아주기 위해 저의 눈을 감아주기 위해 그의 가수의 나라의 정보를 만들었다 이는 그의 정보를 만들었다 이는 그의 정보를 만들었다 다행히 모든 걸 이는 그의 정보를 만들었다 다행히 모든 걸 변화했었지만 우리의 정보를 연결하였다 황제 레인의 아내이자 다른 시간선의 타냐가 휴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 안가 카우스 켄시의 검이 반응했고 기습 작전을 실행하기 전 위치가 발각되고 마는데 래인! 뭐 하는지? 너는 여기가 없지 without my empress I am not an emperor your Liu Kang was shrewd to take the initiative come down here, havoc entertain your lackeys by fighting us yourself you would die too quickly my followers deserve so much more 은? 적들을 계속 쓰러뜨렸지만 끝이 없었고 카우스 전사들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을 세상에서, Mary and Joseph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넌 이제 이 마즈 이즈 root is ever changing no one survives we won't give you the pleasure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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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빅의 의도대로 전사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It's too thick The others are moving on 하우스 전사들을 투입해 강제로 전투를 시켰습니다 I am not surprised that you aligned with Havik not let your us 너는 못 더 좋았다. I am not better!!! And may proceed Hopefully Havoc keeps his word I'll admit, I relish the challenge 테룩은 애초부터 아무도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릭의 무자비함에 전사들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는 섹터와 탄야를 맞이한 것. 바로 드래곤이었습니다. 제미를 위해서 충실한 부하도 장난감처럼 이용하는 탈탄 헤릭. 키타나와 밀리나를 쓰러뜨리고 드래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타냐는 오딘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시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렌! 뵈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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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문화는 더 이상한 단어. 오류밤에 남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문화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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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디는 자신을 이런 몰골로 만든 헤빅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말에 타냐를 돕기로 했고 헤빅의 성체로 향하는 후타를 열어줍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인 세계를 본 전사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사냐가 전사들의 멘탈을 잡아주며 리대합니다 이 기회의 순간 사이렉스는 스콜피온을 지켜주었고 사이렉스는 스콜피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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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콜피온이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헤빅에게 눕사이보트로 개조당한 비안이었습니다 비안은 세뇌를 당했고 헤빅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안은 스콜피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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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콜피온의 스콜피온은 스콜피온을 지켜주니 regret 이 문구는 앞에서 리돔, Empress Wait What, Saktor? Bihan is here, defending Havok Defending him? He is not himself. His mind has been broken. We have to bring him back So we can undo the evil that's been done to him Only if it won't jeopardize the mission You would leave him to die? Greetings, brother Once again we'll oppose First to the Lin Kuei's potential Now to the perfection of Lord Havok's chaos It is your ambition that is blind, Bihan As always Though he twisted your mind to his purpose He left your desires unchanged The future is chaos The future is chaos All must embrace it Despite what Kuai Liang says He would regret it if he loses Bihan We cannot kill him He was killed And he died He died And died He died He died He died He died This is your brother Kuai Liang His family His family And He died He died 마침내 납치된 게라스를 구하고 헤빅의 카미도구도 모두 챙겨갑니다 리우 칸은 타이탄 헤빅의 카미도구를 이용해 비안을 정화하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정신만 돌아왔을 뿐 완전히 비안으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비안은 헤빅에게 모든 정보를 빼앗겨 리우 칸에 대해 방비하고 있었지만 역으로 헤빅의 최종 계획도 알아내게 되죠 카미도구를 되찾기 위해 리우 칸의 시간선에 나타난 타이탄 헤빅 저희의 카미도구를 사게해 에스프레이 내 사례국이 학로듀 다른 도구하게 생활을 수행할 때 도구성들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바로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주지 자리에 도구성들은 정신을 지지하는 것을 권리 카미도구를 흡수한 타이탄 헤비군 계획대로 차원문으로 행동 계획대로 차원문으로 행동을 잃어버려야 할 수 있는 것 Hmph! What is more important? Winning this fight, or protecting your ego? Bihon, wait. 우리의 정신을 지켜놔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켜놔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켜놔던 것입니다. 이제 끝이 시작됩니다. 이제 끝이 시작됩니다. 끝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나의 정신을 지켜놔던 것입니다. Brodad, 봐라. 이제 모든 것이 혼돈으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혼돈으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혼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으로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곡은 롱을 용하해 주시기입니다. 모든 카오스 전사들이 전멸하고 이제 타이탄 헤릭과의 전투만 남았습니다 역시나 타이탄 헤릭은 굴복하지 않았고 무한한 자신의 클론들을 생성해 전사들을 압박해갔습니다 역시나 타이탄 헤릭은 굴복하지 않았고 타이탄 헤릭에게 세뇌를 당했었던 디아는 그 과정에서 헤릭의 생각뿐 아닌 전투방식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는 헤빅을 무력화시켰지만 비안과 류우캉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비안, no, not this fight thank you gyriss and you for your support i acted for bihan very well report on our timelines behalf i will see that you are spared empress melina's wrath go return to the linh quay and bihan he will remain with me until he has been restored and sector further Lin 석방된 섹터는 링크웨이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고 링크웨이를 탈당한 사이렉스는 시라이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눕사이보트가 된 비아는 원소의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사이렉스의 배신으로 시라이류에 분노하던 섹터 앞에 칸치가 찾아왔고 신전에 보관된 아뮬렛을 찾아준다면 시라이류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섹터는 시라이류를 없애기 위해 환치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 과정에서 비안을 발견해 구출하게 되죠. 아뮬렛을 찾는 인물을 포기하고 비안을 치료하기 위해 몰두하게 된 섹터 리우칸이 치료해주지 않고 비안을 방치했다고 오해하여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비안은 혼돈의 힘으로 인해 더욱 강해졌고 링크웨이를 위해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이제 리우칸에게 향하게 됩니다. 미션을 거부해! 미션을 못! 미션을 많이 치료해! 스퀘어! 미션을 뉴을 하시는 감사합니다.